안녕하세요 고수영만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봐도 알문 정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전에서 백이 지금 이렇게 딱 끊어온 장면 이에요 아 이거 하수라고 상당히 무시하고 막 끊어왔는데요 백의 의도는 뭘까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백의 의도는 자 이렇게나 이렇게나 단수를 치는 순간에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백한테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끊어 버려요 어쭈 우리 그럼 여기를 이어 면은 이렇게 나갑니다 어 이거 살리려고 이렇게 두면 나가서 단수 여기 놓으면은 따고 아 이거 이건 안되겠죠 에그만이나 이제 요구만 목숨만 아 이건 말이 안되죠 돌을 던져야죠 기분 나빠서 음 이거 안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면은 요거 나야되는데 단수 아 여기 또 급서가 있네요 이러면 이거 선수로 잡고 여기도 지켜야 됩니다 야 이거 열받아서 안되겠죠 백은 아주 속으로 쾌제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단수 치는 수도 나가서요 여기 놔야 되는데 나가고 놓으면 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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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고 아 장렬이 전사 됐네요 아 이것도 이제 백이 아주 그냥 만세를 부르겠죠 아 이런 꼴을 보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닷없이 끊어왔다 잘 생각해야 되요 항상 상대방이 뒀을 때 의도를 생각을 해야 되요 아 이 사람 몸공수를 두지 그래서 아주 여기서는 어 제대로 받는 정수는 어 요렇게 한 칸 띄어야 됩니다 예 이것이 아주 신중하게 받아야 되요 이렇게 한 칸 띄는 수로 백이 나가도 예 아무 수도 없죠 어디 뭐 수가 없습니다 예 둘 수가 없어요 요렇게 한 칸 띄면 백은 뭐 여기서 더 이상 수를 낼 수가 없는 형태가 됩니다 요 백이 무조건 끊어왔다고 약잡아 보지 말고 아무데나 단수 치는 큰일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둑 알문조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